설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한 인원이 작년보다 10%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0% 줄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총 3,071만 명이 이동해 작년 설 연휴 대비 10.2%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,201건으로 전년 대비 39.5%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19명으로 전년 27명에서 29.7% 줄었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암행순찰차 연계합동 단속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.